말 같게 헤어소사람 컴온 에브리바디 세! 원, 둘, 둘, 셋! 꼬운 헤야 뭐든 얻은 먹고 액틴 얼굴 소사람 김신영! 우와! 신랑키즈 마 라이브! 와 대단합니다. 아 김신영 좋아요. 아 진짜 신경쓰기 아니에요 진짜. 오늘 신경쓰기에요. 오늘 뭐 김신영씨 신경쓰기야죠. 원래 기타연주 나올 때 저희가 기타연주 해야 되는데 홍소흠씨가 나와서 기타연주를 또 뺏어봐요. 그걸도 치고 들어오시네요.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. 좋아요 좋아요. 자 이번에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님 사이에요. 자 갑니다. 룰레 돌려주세요. 진짜요. 멈춰. 심수목 미워요. étape 마시네요. 어머 시어머니 신나셨네요. 아 으... 컴온 세이 홉! 어이.. 한 마디 전 알지 못한 채 세월은 자꾸 편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들 써도 못 믿고 출장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남자 남자의 눈물이 비워요 김혜연 씨! 왜 웃었어요? 아니 교양에 쓰신 며느님이잖아요 말씀하실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남자의 눈물이 비워요 이렇게 다급하셨어요 빨리 끝내고 싶으셔가지고 자 김지현 씨 갈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! 강남정 사랑의 도시철 가자! 신영아! 신영아 하나 신영아 하나 마주 보며 서로가 아무런 말 없이 똑딱똑딱 그리는 시간 나 이제는 알아요 그대의 마음을 돌리기엔 늦다는 걸 마지막 인사 없이 보내긴 싫어 웃음이 보였지만 보내긴 싫어 조각조각 부서진 작은 품들이 하늘 멀리 저 멀리 늦어져가고 젖은 눈물 감추며 되돌아서는 사랑의 불시착 연지훈 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아 우리 경희씨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춤을 오바해서 많이 추네 그러니까요 자 김혜연씨와 우리 경희씨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스톱 스톱 색설이 봄날은 산다 연분홍치마가 나와야죠 예 연분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예 smoothly